오늘 강의 주제는 강남권도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동 마이너스 7억 여긴 플러스 30억 이것은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면은요 더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용산이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분양 한남동에서 분양했던 고가 아파트 무려 135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빌딩의 가격대가 아니고요 집안체 가격이 135억이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똘똘한 한 채 선의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입지도 제일 좋으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강남권 그중에서도 용산이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에 대한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용산구에서도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만 됐다 하면 20억 30억 대 이상이 더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만큼 자산가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자들이 용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래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용산에 많이 있습니다 용산 역세권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즉 주상복하 아파트로 개발된 사업들 한남뉴타운 또 동부이촌동의 리모델링 사업들 서부이촌동 재건축 또 국제업무단지 뭐 1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비사업과 특히 용산 민족공원 개장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재화 집값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커지고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용산 특히 한남동 이태원 라인들의 고가 주택들의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세훈 시장 최초로 4선에 성공했었는데요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은 안정화되는 중이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재건축 아파트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용산권역에 대한 개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용산 국제업무단지 과거에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을 하려다가 금융위기로 해서 좌초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과학기술로 구현된 스마트 컴팩트시티 전세계 IT 개발자들이 용산으로 모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IT 하면 판교로 대변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디다? 바로 용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용산은 업무와 주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예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지역이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용산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마스터 플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계획들이 나올 것이고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어떻게 만들겠다? 서울의 랜드마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올 하반기에 국제업무단지 발표와 발 맞춰서 정말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용산, 정말 강남을 따로잡을 수 있는,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새롭게 신도시로 컴팩트시티로서 변화를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20억, 30억, 40억 올라가는 거고요 100억대 이상의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집값이 조정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 올라간다, 영끌족들 걱정이 많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용산은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개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어디다? 용산입니다 정말 용산 매머드급 개발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과 또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에 따라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거래도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외곽 쪽으로는 집값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생존뿐만 아니고요 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투자 지역과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용산은 신고가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부 지역들, 빌라 같은 경우도 개발이 확정이 안 되고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8억 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가치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요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는, 신고가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청와대 이전과 발 맞춰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산 하면 정말 최고의 입지입니다 한강변을 남양으로 바라보면서 위로는 도심권, 여의도권, 금융 또 강남권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집안체를 갖고 싶은 분들 특히 고액의 자산가들은 이런 신축,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 정도 금액까지는 100억대까지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쉬운 금액은 아니죠 그러면 내가 3, 4억 정도 가지고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용산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반기부터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예정인데요 서울에 오시면 꼭 방문할 지역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 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로 한강, 남양으로 볼 수 있겠죠 원효대교만 넘어가시면 여의도 바로 차량으로 5분만, 10분만 가시면 도심권 또 한남대교, 반포대교만 넘어가면 강남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탁월한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컴팩트 시티로서 개발을 앞두고 꿈꾸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정말 최고가 100억대, 200억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강남이나 서울권역에, 도심권역에 오피스 즉 건물들이 정말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그런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 IT기업들이나 대기업 사업들과 최고가 호텔, 쇼핑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다 거기다가 GTX, 신분당선, 연장선, 신안산선, 다양한 교통호재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고요 앞으로 한 5, 6년 후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금세, 금방 다가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의 끝판왕입니다 어디가? 용산이 그렇죠 첫 번째 용산 컴팩트시티 쉽게 말씀드리면 지상에서 범위를 넓히는, 신도시설을 넓히는 게 아니고요 위로 높이 올리는 걸 컴팩트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컴팩트시티 안에는 상업시설, 또 업무시설, 쇼핑몰, 문화시설 그래서 이 컴팩트시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도시가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컴팩트시티 1순위 후보 지역이 바로 국제업무단지 또 한강변 거기에 발맞춰서 서부이천동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용산의 정비 사업들 예전에는 정말 용산에 대한 투자 가치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용산 정말 개발 언제 되겠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되겠어라고 말씀들을 하시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기간에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용산 집무실 이전과 발 맞춰서 앞서 인터뷰 기사, 오세훈 시장의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반기에 용산 마스터 플랜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업무단지 계획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전체 면적의 무려 80% 이상이 재개발이 확정이 됐거나 정비 사업이 확정이 됐거나 앞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냐 바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한화에서 거의 3조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고요 경부선도 지하와 확정이 됐습니다 서계청파동 거의 4천 세대 가까운 정비 예정 지역으로서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신속통합, 청파, 청파 1구역, 재개발 구역들 원희로 1가도 거의 3천 세대 효창공원 역세권 또한 3천 세대 매머드급이죠 거의 몇백 세대가 아니고요 2천 세대, 3천 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들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고 원희로 3, 4가 라인과 신창동 라인도 주택재개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부 이천동 또 한강변의 한강로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하단부의 동부 이천동 또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신축,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평균 가격대가 무려 5억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공원의 동쪽, 유엔사부지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단도 최고가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한남뉴타운, 1구역까지도 포함이 돼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으면서 한남동쪽, 이태원동 라인도 최고가 부촌과 쇼핑, 또 명품샵들 또 화랑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가격대가 정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후암동, 가롤동의 재개발 사업들, 남영역세권 또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용산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개발이 확정되었거나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래가치 면에서 가장 최고의 지역이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고요 최근에 거래 절벽과 집값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계속 터지고 있다 왜 그러느냐, 현 부동산 시장 조정받는 이유 첫 번째 금리 상승, 하지만 용산은 금리 상승보다 더 큰 집값 상승,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집값 너무 많이 올랐어, 고점이야, 이제 떨어질 거야라는 인식들이 있지만 용산은 오히려 미래가치로 인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있죠 그런 규제들이 용산은 반대로 개발의 속도를 오히려 내고 있기 때문에 용산, 정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장 미래가치가 크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용산, 도심권, 여의도권역, 강남권역, 한강변 용산 민족공원, 국제원문단지,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트라이앵글과 거기에 발맞춰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앞두고 있고 꿈꾸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용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중심에 위치한 용산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정치적 상징성까지 더해져서 랜드마크로 지금 부상할 용산을 아무래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권 전문가님 강의를 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미나 있거든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오늘은 하는군요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죠 일단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하면 최고의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경제 위기다 부동산 조정 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3, 4억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로 30억 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의 땅 바로 용산입니다 지금 시세를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권역의 외곽에 재개발 이슈가 좀 나오는 지역들 빌라 가격대가 5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또한 투자 금액이 최저 2억에서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도 잘 용산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보면 3, 4억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정말 30억 이상의 정말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틈새 지역과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투자 다양한 정비사업 개발 계획들 또 투자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특강을 통해서 심층적인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또 다양한 지역들을 임장활동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서 투자하실 때는 용산의 정말 그런 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